안녕하십니까 히리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천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견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과연 어떤 크기의 피라미들이 잡혀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히트! 히트입니다 히트! 와... 피라미가 올라와졌네요. 피라미. 아 작은 사이즈의 피라미입니다. 오 히트! 두번째 히트! 두번째 히트! 두번째 히트!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올라옵니다. 뭐 잡혔을까? 사이즈 좋은 갈견이가 잡혔네요. 사이즈 좋은 갈견이 한마리에요. 오 히트! 히트입니다 히트! 히트입니다 히트! 아기 껍질! 아기 껍질입니다. 아기 껍질! 오 히트! 와! 아직 히트! 아기 껍질! 와! 야! 일본은 이번에도 큰 갈련이가 바로 히트를 해주네요. 와! 갈련입니다. 히트! 입질 왔습니다 입질 작은 피라미가 올라와 주네요 오 히트 올라와라 자 과연 어떤 히트기가 올라와 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크고 왔습니다 와 이거 봐요 크게 봐 손바닥만한데? 와 진짜 큰 갈면입니다 우와 대박 히트 히트입니다 히트 자 어떤 히트기가 올라와 줄지 기대가 됩니다 와 뭐야 아이고 새끼껍지가 한 번 더 물어줬네요 새끼껍지입니다 오 견지 낚시 하나 보면 이렇게 새끼껍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네 껍지 근데 큰 애들도 올라오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껍지 한 마리 자 어떤 벚꽁이가 올라와 줄지 와 이야 큰 껍지가 올라와 줬네요 큰 껍지가 우와 껍지입니다 껍지 야 야 이걸 이렇게 물어버리네 이야 큰 껍지입니다 히트 히트 와우 히트입니다 히트 자 올라옵니다 자 자 사이즈 좋은 가위변이가 잡히네요 우와 사이즈 좋다 오오 힘이 팔팔합니다 가위변이 히트입니다 히트 여러분들 와우 히트 이쯔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낚시를 해봤는데요 뭐 다양한 오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, 갈견이 그리고 꺽지까지 작은 꺽지에서 큰 꺽지까지 우리가 잡아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견지낚시 하시면 좋은 모습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